우리 사하을의 경기가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좋아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예비후보 이재성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공 경험이 많은 자수성가 기업인입니다 이재성의 성공 경험을 우리 사하의 성공신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거점센터를 사하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전망 좋고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사하에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상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사하을의 경기가 지금과는 훨씬 다르게 좋아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하이의 경험이切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